안녕 은유가 승자 하나 줘 얻지 옳지 아이스크림 먹으세요 아이스크림 먹으세요 오 은유가 승자 챙겨주는 거예요? 은유 은유는 가위 은유는 은유는 너무 귀여워 나도 오늘처럼 예쁜 딸도 있으면 좋겠다 이모가 빨리 둘째 도전해 촬영하고 괜찮아 하셔? 나는 좀 걱정되더라고 회사 대화도 해야 되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어 운동을 시작하더라고 체력관리를 위해서 저지 체력으로는 안되겠다 자야 체력으로 딸리니까 안되겠다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 사실 좋은 현상이네 승재 때문에 아빠가 건강해지시겠다 승재야 우리 아이스크림 어? 아빠 오셨다 안녕하세요 승재 아빠 왔다 아빠 멍키 멍키 승재 아빠야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화면 봤는데 고생이 많았어요 아빠야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거 봐 아니 안나왔나 그랬을거 같아요 아빠 오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네 아니 진짜로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아빠랑 뭐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엄마랑 이제 더 안친하고 아빠랑 더 친할까? 승재야 아빠랑만 노는거 좋아? 프로 밀당남 승재의 선택은? 아빠랑만 노는거 좋아? 아빠랑 노는거 좋아? 아빠랑 노는거 좋아 안좋아? 안좋아 좋아 안좋아 안좋아 엄마 사주 아유 그러지 말고 빨리 딸 하나 낳으시라니까 승재엄마 사주야 아 딸이 없대요 저와 상관없이 승재엄마 사주래 아 여기에? 아 아 아 아 아 아